네 안동 성소병원 조민희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인터뷰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민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도 사실은 뭐 이렇게 CCM 가수분들 기독교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을 주로 이제 인터뷰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간호사님도 좀 얼떨떨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할머니께서 좀 위기에 처해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도와주신 일로 좀 기사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민희 간호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알게 되셨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넘어져 계시더라고요. 그걸 직접 목격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넘어지셨나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원래는 그쪽으로 가려던 길이 아니었고 차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쓰러져 계시는데도 아무도 보지 못한 건지 그냥 바빠서 지나가는 건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라도 가봐야겠다 하고 가가지고 봤더니 역시나 사람이었고 할머니께서 어깨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시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응급 조치를 하고 구조대를 불렀죠. 네. 119에 신고를 하고. 네. 신고를 했죠. 네. 현재 그러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고가 있은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할머니 상태는 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할머니께서는 다행히 어깨 수술만 하시고 지금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직접 그 현장을 보시고 또 구조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쓰이셨을 텐데 네. 이후에 좀 할머니를 만나 뵙고 하신 적도 있으세요? 어 할머니 만나 뵈러 한번 갔었는데 또 치료하러 가시고 이래가지고 못 뵀었거든요. 그 사위분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해주셨거든요. 아 당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사위분께 그런 인사를 그러셨군요. 사실은 인터뷰를 하실 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어요. 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부담스러우셨을까요? 아니 일단 다른 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건데 너무 저만 이렇게 주목받는 것 같고 다른 분은 같이 했는데 저만 이렇게 집중이 돼서 너무 부담스럽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돼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나는 내가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너무 내가 주목받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시고 조금 부담도 되시고 하셨던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 그래도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좀 화제가 되고 이럴 때 조금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이렇게 쉽게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뜻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조금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냥 못 보고 지나친 건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못 보고 지나치셨을 것 같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자기한테 또 해가 될까 봐 나중에 또 오해 살까 봐 선뜻 나서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죠. 그게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선뜻 좀 나서기가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성격상 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성격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잘 나서서 하시고 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내가 뭐 저한테 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한... 네. 그러면 그런 성향이 또 간호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언제 좀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고?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었고 어머니께서도 간호사 하셔가지고 예전에 간호사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자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입사하고는 많이 힘들었는데 일이 바쁘고 근무도 좀 힘들고 이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환자분께서 건강 좋아하시고 할 때마다 고마웠다고 잘 있다가 간다고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 혹시 우리 간호사님 기독교인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 기독교 신앙이 이번 이렇게 일에 이렇게 서슴없이 남을 도와주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신 내 배경에 기독교 신앙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런...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또 신앙이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동성소병원이 기독교 병원인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요. 병원 자랑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입사 3년차 하시라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기독교인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환자를 돌볼 때 더 정성껏 돌보는 것 같고 또 이런 일 있으면서도 많이 다른 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3년차 어떻게 보면 새내기 간호사이시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간호사로서 이제 사역하실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어떤 간호사가 좀 되고 싶은지 꿈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꿈이요? 아직 3년차 밖에 안 돼서 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좀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설명을 잘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설명을 잘하는 간호사? 왜 그런? 그러니까 보호자나 환자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의료 쪽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의학, 용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충분히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 분들이나 그러시면 그러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더 많이 알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또 간호사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